안녕하세요. 채굴하는 과정에서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네요. 한국의 모든 자원은 외국 기업이 독점할 수 없음을 우리의 헌법으로 발표했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없던 것으로 알려졌던 자원이 엄청난 수준으로 땅 밑에 묻혀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연구조사 결과 세계 모든 국가가 탐내는 하얀 황금을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동안 자원복점체제를 구축하며 한국을 괴롭히던 중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자원복점플랜에 한국이 큰 차질을 주었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자원이며 하얀 황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원전쟁 세계 각국의 미래 자원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경쟁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죠. 하지만 최근 강원도에서 놀라운 물건이 발견되면서 이 전망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귀한 금속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죠. 2011년 강원도 인근을 중심으로 한국 지지연구원은 광맥 탐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에 잠들어 있는 히토류를 탐색하기 위한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 강원도 홍천의 어느 탄광지역에서 히토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히토류의 부존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자원이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제대로 탐사를 하기 위해선 깊게 땅을 뚫어 시련은 물론이고 샘플로 사용할 광석을 캐야 하는 상황. 그러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은 없었습니다. 히토류 광맥에 포함된 히토류 함량을 나타내는 전이토산황홀트리오 수준이 0.8%를 기록했죠. 자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통 1.0%가 개발 착수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히토류 광맥이 2%를 기록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 기대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낮은 확률을 믿고 한국지질연구원과 광물기업들은 제대로 부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이들의 노력은 성벌을 보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자원을 발견한 것이죠. 전 세계 각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리튬이 강원도 지하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트리오 기준 역시 기존 0.8% 수준이 아닌 3.75%를 기록하며 경의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3 이상의 기준을 기록한 것은 국내 처음 있는 일로 내부에 잠들어 있는 리튬 양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지표였죠.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리튬을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해외의 리튬 광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리튬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엄청난 수준의 리튬이 묻혀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리튬 대박을 노리는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했죠. 특히 B기를 주로 다루는 삼성전자는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는데요. 리튬은 리튬 배터리로 가공되어 사용되는 자원으로 리튬 배터리는 전기차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제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누가 지배하는지가 미래 산업의 승자를 판가름하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해외에 리튬 압체 인수를 고민하던 와중 한국에서 리튬 대박을 맡게 되자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단독 출자 기업을 만들어 강원도 일대 리튬 광산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며 본격적으로 리튬 경쟁에 뛰어들었죠. 현재 대략적으로 밝혀진 리튬 매장량은 3천만 톤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알려진 초대형 리튬 광산 중 하나인 칭하이 지형 리튬 광산의 매장량이 2,248만 톤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한국에 묻힌 양이 상상 이상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튬 개발에서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미국 앨범할 사역시 현재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 정확한 부존량을 계산 중이라고 하며 한국 지사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이자 배아파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리튬의 양은 중국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이죠. 미래 천연자원 경쟁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안 중국은 일찍부터 리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미 양질의 리튬 광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에 있는 리튬 광산을 전략적으로 사들인 것이죠. 압도적인 차이나머니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사들여 중국이 리튬 자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규모로 찍어 누르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전략이 가능할 정도의 돈과 힘이 있는 국가죠.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태평양에 위치한 광산까지도 중국은 파문했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국영기업 중광자원의 자회사가 짐바부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인수하기로 결정지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리튬을 캐고 있는 비키타 광산 지분 74%를 사들인 것이죠. 한화로 215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서 선점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리튬 업체인 간평리튬 역시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소유한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인수하기로 결정. 막대한 돈을 들여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했죠.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최종적으로 소유한 기업은 캐트. 알고 보면 중국 기업끼리 리튬 광산 차질을 위해 내전을 벌인 것이죠. 멕시코 소노라주에 위치한 기업도 물망에 오르며 중국 기업은 리튬 관련된 기업이면 설사 자국 기업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을 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본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매서운 중국의 공세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리튬 전쟁에 대비해 미리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들었죠. 테슬라를 비롯해 첨단 기기 사업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리튬 가격이 미쳤다고 말하며 리튬 사업자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실제로 그는 리튬 광산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공급망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상황이었죠. 반면 중국은 탄력이 붙어 소규모 광산 지대라도 리튬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들일 정도로 한국 광산 산업까지 위협할 정도였는데요. 토스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미리 사둔 해외 리튬 광산으로 리튬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속적인 경쟁에 있어서 리튬이 부족했던 상황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위기론이 부상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을 뒤로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리튬 광산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생산한 리튬을 외부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큼 한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미 중국에서는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체결, 할인률을 일괄 적용받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던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일방적인 한기 계약 체결에 비싼 값으로 리튬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리튬 광산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압도적인 독점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향후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의 광산 개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리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나트륨을 이용한 리튬 배터리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던 한국은 많은 양의 리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리튬 배터리의 선도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삼성 SDI SDI가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미국 인디에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로 사실인 게 밝혀진 이번 대규모 투자에는 미국과 삼성과의 긴밀한 협력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리튬 광산 개발이 알려지기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만약 삼성이 리튬 광산에서 안정적인 리튬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면 삼성은 배터리 생산 체인을 단위화해 더욱 큰 시너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리튬 배터리는 원재료 수급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발견은 삼성전자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발견이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알려졌죠. 삼성전자의 자극을 받은 기종 국내 자원 개발업체들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한국에 묻혀있는 리튬 부존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 적은 양이 묻혀졌다고 알려진 단양과 울진 부근을 탐색 또 한 번의 대박을 노리기 위해 투자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곳에 묻혀있는 리튬 자원이 다른 곳에도 상당수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전북 무주에도 리튬 광화대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만큼 어쩌면 대한민국은 리튬 원국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게 정말로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셈인데요. 그동안 자원으로 매번 불리한 위치에 놓여야 했던 대한민국이 역으로 자원부국이 되어 유리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부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중국의 갑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자의 위치에 오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 속에서 환경오염에만 신경쓰면서 개발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광산서 채굴하는 것은 주로 중국 기업이 사용 한국 기업이 주로 쓰는 것은 리튬 호수에서 나는 수산화 리튬인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